자 건축 절차가 나오는데 우리 요약집에는 요약집에는 199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약집 199페이지 이하에 자 한번 써보면은 좀 사용승인 같은 내용들인데 사용승인 전에 몇 가지 규정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할 때에는 공사 계획을 신고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에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 건물이 세 가지 허가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신고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이러한 것들이 착공신고의 대상이자 그대로 사용승인의 대상입니다 사용승인 대상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있는 것들 보면은 협의대상 건축물 협의대상 건축물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사를 할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하려고 할 때에는 허가를 받는 대신에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협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사용승인 대신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통보 그래서 이거는 협의대상은 착공신고랑 사용승인 대상에서 빠지는 거고 그 다음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하지만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라는 건 착공을 하기 전에 축조 신고를 하고 그냥 착공을 하면 됩니다 따로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도 받지 않는 거죠 그냥 건물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착공신고 대상이 사용승인 대상이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은 신청하면 7일 안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내지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2년으로 하죠 근데 이거 연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로 얼마를 연장한다 몇 회를 연장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거 임시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안전관리 예치금 이라든지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 몇 가지가 있는데 책에서 요약서를 잠깐 보면은 199페이지에 요 내용은 제가 노트에는 거기 42페이지 노트 42페이지 그 밑에 쪽에 보면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거 착공신고랑 사용승인 대상은 그래서 우리 요약섭집은 199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요약집의 199페이지 건축물의 설계라고 돼 있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번에 85제곱미터 미만의 층, 개, 재축이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요 2번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신고해야 되는 건물은 요 세 가지 그리고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비의 1%만큼을 예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사영증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관계선이나 안전조치를 위한 금액으로서 1% 공사비의 1%만큼을 예치하게 합니다 근데 믿을 수 있는 건물이나 건축주들은 이거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99페이지 가로 2번에 맨 밑에 안전관리 예치금의 가로 2번에 보시면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보면 첫 번째 줄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해서 가로 안에 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이나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죠 그것도 봐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공사비의 1%만큼을 예치해야 되는데 그 건축주 뒤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번째 줄 가로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외 그러니까 공사가 공사연정을 방치하고 도망갈 일이 없으니까 즉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주공이나 지방공사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개선명령 이런 것들 감리 이런 것들도 감리는 일단 참고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사용승인은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네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은 요거는 뭐 천제곱미터 1% 넘으면 되겠죠 해서 정답이 1번 간단한 거죠 안전관리 예치금 그 다음에 건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허가를 봐야 하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은 설계는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만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개 제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하나 더 있었죠 이미 산미인 건물의 대수선 요것도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요것도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한다 착공신고죠 그래서 허가받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고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허가대상 가절건축물까지가 착공신고의 대상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할 때에는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지정해서 공사를 감리하게 이게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허가권자가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건축주가 그래서 허가권자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24번 문제 허가권자가 아니라 건축주 그 다음에 5번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 중간보고서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공사가 진척이 되면은 중간보고서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이렇게 그래서 중간중간 공사 진척률에 따라서 감리 중간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 원료보고서를 작성해서 건축주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완료됐을 때 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을 하죠 그러면 이걸 받은 건축주는 공사 완료보고서랑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보고서랑 그 다음에 공사관계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4번 그 다음에 25번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공사 연장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연장을 방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안하고 도망갈까봐 받아놓는 돈이 안전관리예치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1000제곱트 이상으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치금은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혜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고치라고 그 다음에 예치금에 반환해야 함으로 이를 사용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맡겨놓은 돈이니까 이 사람이 안하고 도망가면 그 돈을 가지고 안전조치를 위한 절차들을 하는 거죠 미관계선이라든지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할까봐 맡겨놓은 돈이니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용승인 오른 것인데 건축주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감리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감리 완료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따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이것도 사용승인을 받아야죠 건축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여기 보니까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착공신고랑 사용승인 대상이 동일한데 그 세 가지가 허가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틀렸죠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로 하고 그냥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얼마 동안 연장할 수 있고 몇 회 동안 연장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 뭐 뭐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은 다 옳은 지문 대신에 아까 소주위패라고 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소방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위험물 처리 시설업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업 이러한 것들은 의제가 안 된다는 것 이 안 되는 것만 몇 가지 기억하시고 다음은 다 맞는 걸로 그 다음에 허가권자의 구청장이 건축물에 사용승인을 하려면 관할 허가권자의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하려면 그냥 하면 되지 동의를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사용승인 틀린 것인데 건축주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에 공사를 완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조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제출을 하고 허가권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는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용에서 교부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경 등의 법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죠 그래서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거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거고 임시사용승인과는 2년으로 하죠 그 다음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이런 것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중공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이런 것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그 다음에 28번 문제 이거 그냥 보지 말죠 이것도 그냥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 관련된 기준 자 이거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우리 대략적으로 봤죠 목차들을 좀 챙겨보죠 그래서 이제 허가받아서 건물을 짓는 절차까지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다시 대지를 나와요 대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대지가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배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가 나오죠 도로 그 다음에 뭐 건축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지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대지 안에 조경 이라든지 공개 공지 그 다음에 뭐 분할 제한 이라든지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둘 이상의 지역 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에 어떠한 지역에 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할지 이러한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사이에서 이제 건축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각종 면적이라든지 높이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잘 하진 않는데 객관식 문제 풀면서 몇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대지가 갖춰야 되는 요건들 뭐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되고 방수나 뭐 배습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내지는 방수의 필요가 없는 토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그 다음에 송개의 우려가 있는 토지 쓰레기 이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이런 것들은 성토 지방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송개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는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옹벽 설치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옹벽은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일 때는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로 해야 되고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를 위한 세수물 외의 구조물은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조경이라든지 공개공지 문제 나오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란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요약집은 어디였지 아마 문제가 요약집 순서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4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요약집은 204페이지 이하 쭉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노트는 43페이지 노트는 43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돼지 관련 기준이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딴소리를 좀 해보면 시간이 없는데 아까 강의 녹화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지나가다가 제 목소리가 들렸겠죠 그러셔가지고 강의 잘 듣고 있다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힘이 어저께 일이 많아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자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힘이 붉금불끈 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통 이제 답변만 달고 보통은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수강 후기에 보니까 베스트 댓글을 거기 보니까 제 이름이 있는 겁니다 저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보는 걸 몰라가지고 그 베스트 댓글에 제 이름이 없길 이건 뭐 나는 수업을 아무도 안 듣나 이게 질문은 올라오는데 그 수강 후기 베스트 댓글 그것만 딱 보이니까 나는 수강 후기가 없구나 생각했는데 베스트 댓글에 제 이름이 보이길래 한번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봤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수강 후기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쳐야 이게 쭉 나오더라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강 후기도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기분도 좋고 이렇게 고마워가지고 밤새도록 읽어봤습니다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한 며칠에 걸쳐서 보긴 봤지만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목숨 바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길래 뭐 지나가다 들었겠지만 일부러 찾아오신 않았겠죠 이렇게 아무튼 기분도 좋고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문제 보죠 자 대지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로써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그러니까 인접한 대지보다 낮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되죠 다만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방수에 필요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을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철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저수탱크 등을 설치를 해야 되고 물이 나올 우려가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요사한 것으로 메리트 된 토지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성토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송계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콘크리트 구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옹벽의 설치 기준은 절토 성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써 이 부분의 높이가 1m 이상일 때 얘는 앞에다가 옹벽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일 때 얘는 이 옹벽을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 지지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의 구조물은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됩니다 외의 구조물은 그래서 5번에 보면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된다가 아니라 지지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를 위한 시설 이건 튀어나올 수 있고 이거 말고 나머지는 튀어나오지 마라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뭐 노트를 보셔도 되고 노트의 43페이지에 조경의무가 나와있죠 그래서 대지면적 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자는 옹벽을 아 조경을 해야 되죠 조경을 해야 되는데 조경의무가 배제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녹지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데 녹관농장 그리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조경을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일 때 그 다음에 대지의 연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 축사 그 다음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이러한 것들은 조경의무가 배제가 되죠 그 다음에 숫자 나오는 것들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공장일 때 대지면적은 5천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그 다음에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그 다음에 물류시설은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일 때는 규모에 관계없이 조경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옥상조경 같은 게 나오는데 옥상 부분에 조경을 했을 때는 옥상조경 면적의 3분의 이까지를 대지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지 조경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거 최대 대지조경 면적의 50%까지 요러한 것들이 조경에 관한 내용이죠 보면은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니까 2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조경을 해야겠죠 다만 일정한 건물들은 조경의무가 배제가 됩니다 첫 번째 연면적에 관계없이 축산은 조경을 하지 않죠 연면적은 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뒤에 기숙사는 필요 없고 녹지지역이니까 조경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이게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조경하지 않죠 그 다음에 공장인데 층수는 필요 없고 문제를 봐야겠죠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아까 공장은 대지면적은 5천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은 조경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2층의 공장은 대지면적이 5천 미만이니까 조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읍 안하고 니은 안하고 그 다음에 디귿도 안하고 공장도 안하고 그 다음에 물류시설은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조경을 하지 않지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미음은 조경의무가 배제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응, 니은, 디귿, 니을 해서 정답이 4번 그 다음 3번에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관원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는 것 공장이죠 면적 기읍 미만의 대지 대지면적을 물어보는 거죠 대지면적은 5천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그 다음에 산업단지의 공장 그래서 5천, 1500 넣으면 되겠죠 5천, 1500 1504번 그 다음에 조경 및 공개공지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공개공지가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개공지도 정리를 하고 해보죠 공개공지라는 건 도시지역 안에서 아무나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하죠 그래서 공개공지 아무나 올 수 있는 휴식공간 그래서 첫번째는 설치대상지역이죠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그 다음에 두번째는 대상건축물 어떤 건물 지을 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번째는 얼마나 설치하는지 그 다음에 네번째 설치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첫번째 모든 상업지역 그 다음에 사업기능이 포함된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준자 들어가는거 그 다음에 세번째 일반주거지역 요렇게 그 다음에 네번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가와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노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한지역 요런데 설치대상지역 그 다음에 설치대상 건축물은 아까 다중이용 건축물 할 때 했죠 종우나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업숙 따라하고 계십니까 이런거 계속 따라하셔야 됩니다 암기사항들은 그래서 종교시설 운수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로스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죠 다만 판매시설에서 제외되는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라는거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큰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얼마냐 설치하는건데 대지면적 해당 대지 대지면적의 10% 이내에서 설치를 하는데 이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게 조경면적이나 매장 문화점이나 현지 보존조치 면적 요걸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해서 산정할 수가 있다라는거고 공개공지를 설치를 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지만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이랑 높이를 1.2배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라는거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공개공지를 설치했을 때에는 요 완화하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해줍니다 단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요런 것들이 공개공지에 관한 내용이죠 자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죠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경 등을 조치를 해야 된다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제곱미터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대지의 조경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대지 조경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옥상에 600제곱미터의 조경을 하였을 때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이 600제곱미터죠 그러면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3분의 2까지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0 중에 400제곱미터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이 대지 조경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2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죠 300을 초과할 수가 없다 내가 250제곱미터 대지 조경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거 3번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를 넘어야 되는 게 아니라 10% 이하 이하 다음에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여거나 판초 갈등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4번의 정답 다음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용적률이랑 높이를 1.2배까지 완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1.2배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에는 용적률이랑 높이만 용적률이랑 높이만 1.2배를 완화할 수 있는 건 용적률이랑 높이를 1.2배까지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면은 일반 주거지역 교회는 종교시설이죠 종우나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설치대상 지역이고 예식장은 문화집회시설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모든 상업지역을 설치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수시설이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 근데 일반공업지역은 설치대상지역도 아니고 종합병원 의료시설은 역시 설치대상 건축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이거는 뭐 뒤에 이런 시설들을 모르시더라도 일반공업지역은 설치대상지역이 아니다 라는 걸로 풀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상업지역에서 업무시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 대장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상업지역 맞고 업무시들도 맞죠 그 다음에 공개공지 등은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고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안되죠 아무나 와서 쉬어야 되는데 막아놓으면 안된다 이 말이고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건축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의 10%이야 대지 먼저 그래서 틀린게 4번 그 다음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이랑 높이를 1.2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도로가 나오죠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도로라고 하죠 다만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그 위치를 지정 공구한 구간은 너비 3m 이상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는 아까 용어에 정의할 때 했죠 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일 때 폭은 2m 3m 6m 이상 이어야 한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이 도로이죠 자 이거 가지고 풀리는지 한번 보죠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보행만 되면 안되고 자동차 통행만 돼도 안됩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이어야 한다 맞고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있는 도로는 건축법정상 도로에 해당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화가 또는 신고시에 뭔가 이렇게 쭉 나열되면 그런 것들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되는데 기출문제 보면 정비법이나 주택법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일 때 아니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일 때는 나열하면서 중간에 이상한 것 집어넣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법들을 나열할 때는 이상한 것 잘 안 넣으니까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허가 또는 신고시에 시 도의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한다 네 2번 3번 이렇게 각종 법률에 따라 신설 변경하는 고시가 있는 도로 뿐만 아니라 허가권자가 그 시 도의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도 역시 건축법에서 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실제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예정도로도 도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2번 3번에 해당하는 도로 라든지 그 예정도로 역시 도로에 해당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가 될 수 있죠 지형적 조건으로 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간은 너비가 3m 이상이면 도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 4번까지가 도로의 정의입니다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2번 3번에 해당하는 도로 뿐만 아니라 그 예정도로 역시 예정도로 역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너비 3m 이상 막다른 도로는 10 35 35 이상 2 3은 6 이렇게 이게 도로 5번이 틀렸고 7 8번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은 것 도시지역에서 대지에 접하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인 경우 자 35m인 경우니까 요거는 35m 미만 인 경우입니까 35m 이상 인 경우입니까 1번 2번 35m 자 막다른 도로에서 아까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 폭은 2m 3m 6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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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m 인 경우 요거는 요쪽으로 가겠죠 35m 이상 그러면 6m 이상 해야 한다 틀렸죠 35m인 경우는 35m 이상에 포함이 되니까 6m 이상 이어야 한다 그 다음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지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지만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예외 없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보면은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인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죠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은 2번 그 다음에 건축물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공지가 있다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이 아니라 이건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아니라 가능한이 아니라 가능하지 않아요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고 있을 때에는 그 공지로 왔다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고 있을 때 가능한이 아니라 금지된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공장일 때는 3000제곱미터 이거는 책으로 좀 볼까요 물론 노트에도 43페이지에 정리가 되어있는데 문장을 좀 읽어보죠 그래서 207페이지 보실까요 207페이지 지금 문제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페이지 요약지 207페이지 노트에는 43페이지에 제가 좀 축약을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완전한 문장을 보려고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예외해서 차량통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3m 이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거기 207페이지 메뉴에 표에 나와있죠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정하는 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첫번째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번째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N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예외 없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접도의무라는 거죠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되죠 2미터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2미터 이상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1번 2번 3번에 보면 1번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라는 건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두번째는 건축물 주변의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허권자가 인정한 공지에 접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이 아니라 건축이 금지된 그 다음에 농막을 설치할 때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옆면적 하기가 2000제곱미터 근데 가로 안에 보면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근데 가로 안에 보면 축사나 작물재배사 등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노트에서 요약된 글씨로 내가 완전한 문장을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 문제가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약서에 있는 완전한 문장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어차피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한 문장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하시고 나면 추격된 문장을 봐도 충분히 자기가 이제 맞출 수 있고 이해가 되지만 추격된 문장으로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면은 반드시 완전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어 보시면서 그 문장들을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두 문자를 잘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이 문장들이 이렇게 써져 있다라는 거죠 이 써져 있는데 내가 여러 번 확실하게 막 두 문자를 가지고 두 문자를 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내가 많이 눈에 익숙해 있다라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정답을 골라내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문자의 폐를 말씀드렸죠 두 문자는 기억이 나지만 이게 어디에 적용하는지를 모를 때 그게 가장 폐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2차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차까지 하시는 분들은 6과목, 7과목을 봐야 됩니다 그 6과목에 있는 수많은 두 문자들이 막 섞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공법의 두 문자인지 중계법의 두 문자인지 막 헷갈리고 그래버리면 시험장에서 오히려 두 문자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그 완전한 문장들을 추격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 좀 말을 빠르게 하면서도 계속 그 문장을 완전한 문장을 읽어드리려고 하는 게 귀에 있고 눈에 익으면 어차피 정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찾을 수 있으니까 시험장에 가면은 이 많이 듣고 많이 본 게 위력을 발휘할 겁니다 두 문자보다도 이렇게 물론 두 문자를 쓰죠 두 문자를 가지고 딱딱 쳐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당연히 두 문자를 외워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이런 완전한 문장들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요약서가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말을 안 줄여놔서 그게 참 좋습니다 우리 요약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약서 좋은 책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 건축선은 한번 정리해볼까요 저쪽에다가 정리를 해보죠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 옆에 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럴 때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여기 원칙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그래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으로 한다 라는 거 여기 근데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 지정된 건축선이 있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양쪽 옆에 대지가 있을 때 그래서 이 지역에 필요한 도로의 소요 너비가 4미터인데 이 도로의 폭이 2미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요건 다른 법에선 도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4미터짜리 도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소요 너비에 소요 너비에 상당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다행히 양쪽 옆에 대지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을 각각 후퇴한 선 여기를 건축선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쪽으로는 후퇴를 할 수 없으니까 경사지 등이 있을 때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을 수평거리의 선 여기를 건축선으로 하겠다라는 거 이 경우 양쪽 옆에 대지가 있을 때는 기준점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을 각각 후퇴한 제한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반대편에 경사지 등이 있을 때는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의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겠다라는 거 이때 중요한 거 여기 노란색 빗금치는 이 부분 이랑 빨간색 빗금치는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된다 라는 거죠 제외된다 근데 허가권자가 자 여기는 충분한 너리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대지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건축선을 4미터의 범위에서 이렇게 후퇴를 시키는 거죠 이걸 지정건축선이라고 하죠 지정건축선 선이 좀 삐딱하지만 이럴 때 이 부분 이렇게 허가권자가 충분한 너비의 도로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 지역에서 따로 지정하는 건축선 이 지정건축선 이거는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한다라는 거 그 다음 도로 모퉁이에 지정된 건축선이죠 그래서 이 도로 모퉁이 부분에 내가 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모퉁이 부분을 잘라내겠다는 거 이걸 가각전제라고 하죠 그래서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이 도로의 경계선을 따른 교차점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렇게 후퇴를 합니다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후퇴를 해서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선을 건축선으로 하겠다 해서 이 부분 도로 모퉁이에서 잘려나가는 이 부분을 일단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죠 그러니까 소연업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건축선이랑 이거 가각전제되는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하고 이 부분 지정건축선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한다라는 거 이거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집에 보니까 이거 가각전제 계산문제가 있던데 무조건 2라고 했죠 계산문제 나오면 2 여기 각도가 90도밖에 안되니까 이거 나중에 계산문제 나오면 같이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은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맞죠 원칙을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2번 소연업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로서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등이 있는 경우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의 경계선에서 얼마만큼 소연업에 해당하는 소연업이만큼의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 이라는 말이 요선을 요정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 요기 으로부터 일정거리를 후퇴한 두 점을 두 점을 요 두 점을 연결한 선 여기를 건축선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경계선을 따라 일정 아 그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 으로부터 도로의 경계선을 따라 일정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 그 다음에 2번 3번의 경우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시 이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다 소연업이의 미달하는 도로에서 지정된 건축선 이랑 도로 사이의 면적 그리고 가각전제되는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4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서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걸 지정건축선 이라고 부르죠 지정건축선 그 다음에 계산 문제인데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풀어보죠 용적률 최대 한도가 200% 가 적용되는 지역의 다음과 같은 A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률상 최대 연면적 항상 계산 문제 풀 때는 마지막에 뭘 물어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나오면 대부분 대지 면적 물어보니까 대지 면적이겠지 하고 푸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연면적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뭘 물어보는지 그래서 일단 도로의 너비가 2m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필요한 소요 너비를 4m 라고 가정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까지 써주면 좀 더 정확한 문제가 되겠죠 이 지역에 필요한 소요 너비가 4m인데 도로의 너비가 2m 밖에 안되니까 이럴 때에는 4m짜리 도로를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양쪽 옆에 대지가 있으니까 이럴 때에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을 각각 구태한선 여길 건축선으로 하고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 제외하겠죠 그러면은 좀 길이가 안 맞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2m를 이쪽으로 들어와야겠죠 2m를 그러면 이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여기까지는 1m를 들어오죠 그러면 이 길이는 19m가 되고 이 길이는 10m가 그대로 되죠 그럼 대지 면적은 190제곱미터가 됩니다 190제곱미터 여기서 끝나면 안되죠 이 190제곱미터 나왔다고 4번 찍어버리면 큰일 나는거죠 이건 대지 면적이 190제곱미터고 용적률이 200%니까 대지 면적의 얼마만큼을 건물의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대지 면적의 용적률이 200%라 했으니까 2배 곱하기 2하면 380제곱미터를 연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정답을 2번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190제곱미터 찍으신 분들 있겠죠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뭘 물어보는지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2번 상당히 뭐 요거는 보고 아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런 계산 문제는 참 좋죠 그러니까 항상 대부분 물어보는게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재배한다 이런 것들 다 알고 대지 면적을 물어보다 보니까 그냥 대지 면적 구하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뭘 물어보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계산 문제죠 자 그러면은 이건 제가 말했죠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2입니다 2 2가 진짜 맞는지 한번 보죠 이 직각 90도고 돼지와 90도고 그 다음에 A의 돼지의 건축원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에서 돼지 면적은 얼마로 산정되는가 10 곱하기 10이니까 이 면적은 100제곱미터죠 여기에다가 삼각형 면적 2제곱미터 빼주면 되겠죠 그럼 98 안 보고도 그냥 98 어 맞네 98 맞죠 자 우리 요약서 209페이지 보시면은 얼마나 후퇴하는지가 나옵니다 교차각이 90도 미만일 때 그 다음에 90도 이상 120도 미만일 때 그 다음에 당의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페이지는 209페이지 그 다음에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다 이 끝에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미만 그 다음에 여기도 교차도로가 4미터 이상 아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여기도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일대 얼마나 후퇴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후퇴하는 길이가 4 3 3 2 3 2 2 2 요렇게 그 표를 그대로 옮기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계산 문제에서는 요 교차각을 반드시 90도로 줄 겁니다 90도로 그러면은 당의 도로와 교차도로의 너비를 보는 건데 요게 당의 도로면 요게 교차도로 요게 당의 도로면 요게 교차도로 자 일단은 당의 도로가 5미터 교차도로도 5미터 찾아보죠 당의 도로가 5미터니까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은 아니고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여기서 내려와야겠죠 교차각은 90도니까 위에가 보는 게 아니라 요거 보아야겠죠 요거 그 다음에 교차도로도 5미터니까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만나는 지점이 요기 그러면 요기 교차점으로부터 2미터씩을 각각 물러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해서 그러면 가로 2 세로 2 곱하면 4 삼각형 면적이니까 나누면 2 2제곱미터 그러니까 대지 면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사각형 면적 100제곱미터에서 요 노란색 부분은 빼줘야겠죠 2제곱미터를 그러면 98 이렇게 그래서 그냥 모르면 2 찍는 겁니다 2 이렇게 그래서 2가 나올 확률이 75% 3이 나올 확률이 25%니까 75%를 밀어보죠 계산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냥 문제 뭐 이거 쓰기도 전에 정답을 불렀죠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니까 이 면적에서 삼각형 면적을 빼줘야겠죠 좀 깔끔하게 쓰면 교차점으로부터 2미터씩을 각각 후퇴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요 삼각형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해야 되니까 100에서 삼각형 면적을 빼면 되는데 후퇴하는 거리도 2미터고 삼각형 면적도 2제곱미터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100에다가 2제곱미터를 빼주면 98제곱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대지 면적은 오케이 그 다음에 SC의 시장은 건축법령에 따라 기존 너비 10미터인 도로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으로부터 4미터를 후퇴한 건축설을 지정고시하였다 여기에 위치하는 가로길이가 20 세로길이가 10미터인 직사각형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면적은 나오죠 건축면적 지금 역시 이것도 건축면적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는 기존 도로의 경계선에 접하여 있고 건폐율은 50%임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음 자 가로길이가 20 세로길이가 10미터면 일단 토지의 면적은 200제곱미터가 되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 건축선을 후퇴할 때 하더라도 이거는 환경정비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 거죠 이러한 것들은 대지 면적에 포함을 시켜주니까 그대로 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 건축율은 50%니까 최대 건축면적은 대지 면적의 절반만큼을 건물로 지어서 덮을 수 있다 해서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그래서 이거 건축선을 따로 지정했을 때 지정건축선은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하면 안되니까 안되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건축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유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를 물러나선을 건축선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소유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 지정된 건축선은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유너비의 2분의 1씩을 각각 후퇴한 선 그 다음에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도로의 너비가 8미터 이상이거나 교차각이 120도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8미터 미만 교차각도 120도 미만일 때 가각전제를 적용하는 거니까 이상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도로면으로 더 높이 4.5미터 이하의 높이 4.5미터 이하의 높이 있는 출입군이나 창문은 창문을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고 지표 아래 건축물 부분이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넣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자 여기 지표면이 있고 여기에 건축선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럴 때에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을 튀어나와도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안되니까 상관이 없죠 그리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었을 때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린 거 4번이죠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30 이상 공부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두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대지 높이 4미터 연면적합계가 90제곱미터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률상 규제에 위반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있죠 A는 건축을 위해 땡땡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였다 자 연면적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100제곱미터 이하니까 90제곱미터면 100제곱미터 이하죠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죠 잘했죠 그 다음에 A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되는데 낮죠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용도상 방습에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라는 것 그 다음에 A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자 공개공지는 바닥면적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종우나 5000원짜리 문화상품을 파는데 없소? 그러니까 바닥면적합계는 연면적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90제곱미터밖에 안되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개공지를 설치하는데 90제곱미터밖에 안되니까 공개공지 확보하지 않았다 잘했죠 그 다음에 A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면 되는데 3미터나 접하고 있죠 엄청 잘했죠 그 다음에 A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이 건물의 높이가 지금 4미터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 높이가 4미터밖에 안되면 이 건물의 전체 높이가 도로면으로부터 4.5미터 이하겠죠 이런 건물은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었을 때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겠죠 그래서 5번이 위반되는 거죠 5번이 이렇게 이거는 뭐 기출문제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와에 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보면은 건축물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라도 건축물은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아니죠 공원 뭐 공원 녹지 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이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도로의 교차격이 90도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미터라면 해당 도로 당의 도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차도로가 너비가 각각 6미터라면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의 경계선에 따라 각 3미터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건축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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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2미터라고 했는데 3미터짜리가 났죠 교차가 90도라고 있으니까 90도 이상 120도 미만 여기서 찾아야겠죠 90도 이상 120도 미만 그 다음에 당의 도로와 교차 도로가 둘 다 6미터다 그러면 당의 도로가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이니까 여기서 여기서 내려와야 되고 교차도로도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이니까 여기서 올라가야겠죠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 3미터 아 이거는 3미터를 후퇴하는게 맞습니다 3미터를 후퇴하는게 그래서 교차점으로부터 경계선을 따라 3미터씩 각각 후퇴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도로문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의 이와 유상 구조문은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죠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라는거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작물재배사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이 접해야 된다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더 넓은 도로에 더 많이 접해야 되죠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되지만 제외되는게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제외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물재배사라서 제외되는 경우죠 제외되는 경우 그 다음에 건축물과 담장 건축물과 담장 지표 아래 창고시설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아야 되다 요거 때문에 들렸죠 지표 아래 부분은 그래서 요 표는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계산문제를 내가 풀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밑에꺼 3, 2, 2, 2 그 다음에 3미터 후퇴하는 경우는 당의 도로랑 교차도로가 둘 다 6미터, 7미터 이어야 합니다 그거 말고는 싹 다 2미터씩 후퇴한다 계산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제가 방금 한 말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잘 모르겠다 그냥 2미터 찍는 겁니다 2미터 계산문제 잘 모르겠다 아직 그 가각전제는 계산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35페이지 이하는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원수 접수 했으니까 실감이 나시겠죠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긴장을 하시고 공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산문제 침 소